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아 선관이 문제 때문에 연일 말들이 많은데 이제는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권익위원회의 그런 조사를 수용하지 않겠다 그렇게 아마 이야기를 해서 또 말들이 많게 됐습니다. 아마 권익위에서 파견한 조사요원들이 전국의 지역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했는데 자료 제출을 아마 거부한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서도 뭐라고 할 말이 있겠지만 지금 선관위가 보이고 있는 그런 행동을 보게 되면 정말 선관위 사람들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그런 구성원들이 권력을 우리가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고 그동안 활동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에는 두 개의 부류의 국민이 있고 하나는 선관이 나라가 있고 또 다른 것은 국민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가 설득력을 상당히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지탄을 하고 분노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를 선별적으로 수용해서 받겠다 이 자체가 대단히 그렇게 참 무리한 거지 않습니까 선거를 몇 년 마다 한 번씩 치르는데 장관급 여러분들 대우를 받는 인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10명이 있고 상설 조직이 3천 명 조직을 갖추고 예산 규모가 4천억 정도를 넘는 것을 보면 참 문제가 정말 정말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관위 나라가 등장했다 이런 이야기를 사용하더라도 그게 무리가 아닐 정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번에 전현희 씨 통령 여자죠. 경남 통령 제가 난 곳이 이제 통령인데 공병호 같은 사람 통령 사람도 있고 전현희 전권익위원회 위원장 같은 통령 여자도 있으니까 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서특비된 것은 권익위 조사는 기꺼이 수용하겠다고 하던 그런 선관위가 막상 이제 조사가 시작되니까 중복 조사이기 때문에 감사원과 선관위가 서로 협의해서 두 번 일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이유를 들여대면서 권익위 조사를 일단 거부를 한 모양입니다. 오늘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7개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권익위 관련자들이 현장 조사를 나갔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 감사 수용을 이유로 권익위 위원회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권익위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계신 분인데 부위원장 맞네요.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실태조사단장이자 국민권익위 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성윤 씨가 아마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기가 찬 거죠. 뭐 그냥 중앙일보도 일면에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의 조사라는 것은 선거감사가 아니고 그냥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고위직 자녀 특별채용에 관한 건입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협조를 약속했던 선거관리위원회가 돌변했다. 권익위 위원회 부위원장이 뭘 그렇게 감출할 게 많느냐 감출할 것들이 그리도 많습니까 이렇게 답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감출해야 될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자녀 특별채용 이런 것은 그야말로 쇠발의 피죠. 감출해야 될 것을 재야 전문가가 나서서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도 젊은 날 숫자를 보는 훈련을 받은 공병호라는 사람이 잘 이렇게 엮어서 그렇게 해서 도둑놈들의 시리즈라는 책도 내고 해가지고 감출해야 될 게 뭔지를 다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권익위원회나 검찰이 모두 다 당신이 반드시 숨기고 싶은 것은 절대 조사하지 않고 자녀 특별채용만 한해서 조사하겠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야단 법석을 지니까 권익위원회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감출해야 될 것이 참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약속을 했지 않으면 권익위원회 조사는 기꺼이 수용하겠다고 그런데 막상 권익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니까 그 사이에 선관위원들이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감사원 여러분들 감사를 수용한 거 아닙니까 감사원 감사를 극구 피하려고 했죠. 아주 센 조사 모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사원 그런 감사를 핑계로 해가지고 권익위원회 조사는 못 받겠다 이렇게 된 거죠. 사실 여부는 이제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마는 이 기사에 대해서 한 분이 글을 남겼는데 인구 14억 3천만 명 정도 된 인도는 선거관리위원회 인원이 800명입니다. 투표가 있을 때마다 공무원, 군인, 경찰관 등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숫자가 3,30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100명 정도로 줄이고 인도처럼 공무원 인력의 지원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인도에 계시거나 인도 사정을 아주 잘 아는 분이 인도 선관위 직원이 인구 14억 3천만 명 가운데 800명밖에 되지 않는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1년에 예산을 4천억 이상을 쓰고 상설 여러분들 직원이 3천명 이상이 되고 그리고 장관급 대우를 받는 사람이 10명 정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장관급 대우니까 그 밑에 차관급 대우 1급 대우까지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세금충들인 거죠 세금기생충들 나라가 이러니까 앞으로 살림이 거들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거들 날꾸로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선관위 나라의 핵심이라는 것은 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추고 싶은 선관위가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보면 가장 큰 범죄는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제조 생산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 내용들은 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숫자는 로비가 통하지 않고 숫자는 뭐 그냥 뇌물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숫자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냥 말해 줄 뻔인 거죠 숫자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득표수를 240만 표 정도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2022년 3부 대통령 선거가 14만 7077 표 차이가 난 것이 아니고 260만 표 이상 차이가 났고 이 가운데 240만 표 이상 정도의 사전 투표 득표수를 어떤 식으로 감소시키고 증가시킨 그런 행위를 했는가 이것이 도덕놈들 시리즈의 2군 3군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그 대법관들이 다 여러분들 선거 무효소송과 관련된 재금표에서 선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전 여러분들 발악을 다하는 속에서 이상한 투표지도 쏟아져 나왔지만 그들이 아무리 숨기더라도 2020년도 4.15 총선의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지가 다 여러분들 여기에 도덕놈들 사권 2020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냐에 다 들어 있지 않습니까 이 2020년도 4.15 총선 가운데서도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 민유숙이라는 대법관이 자유기독 통일당의 여러분들 제기한 비례대표 정당투표에 대한 그런 재판 자체를 거부해버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낱낱이 이렇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오른쪽은 광주광역시 북구입니다. 전혀 손을 대지 않은 곳입니다. 왼쪽은 서울관악구입니다. 전통적으로 손을 좀 많이 대는 겁니다. 비례대표의 미래한국당의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40장을 훔치지 않습니까 아무런 그런 통계학을 모르는 분들도 abc의 좌측 조작한 선거하고 그다음 우측 조작하지 않은 선거를 잘 비교하시게 되면 너무나 놀라운 결과를 낼 겁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선관이 발표된 자료에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관악구에서 엄청나게 차이를 합니다. 마이너스 7%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플러스 8%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는 조작을 안 했기 때문에 오차범위인 마이너스 1% 플러스 1%인 겁니다. 그런데 그 밑을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된 득표수를 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제거한 다음에 진짜 득표수의 추정치를 구해 가지고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면 서울관악구도 정상투표로 다 돌아오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의 얼추 비슷해서 거의 오차범위 내 차이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광주광역시는 손을 안 댔으니까 처음부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고 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100장당 여러분들 진짜 득표수는 미래한국당은 사전투표 득표수가 77장이 있어야 되는데 55장밖에 없지 않습니까 표를 훔쳐갔습니까 더불어시민당은 원래는 여러분들 당일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74장이 있어야 되는데 막상 선관이 발표된 자료를 보니까 99장으로 뻥튀게 된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표를 쑤셔 넣어줬습니까 숫자는 뭐 봐주고 내물 먹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숫자라는 것은 정말 숫자가 갖고 있는 가공할 힘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숫자 조작 같은 거 안 하죠 왜 숫자 조작을 하게 되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짓을 누가 한 겁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북조선인민공화국이 이런 만든 자료입니까 이게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 공상당처럼 선관위가 만드는 자료입니까 이게 누구 자료입니까 권순위를 하고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서 발표한 자료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이렇게 급도 없이 이런 짓들을 한 것이 가장 겁난 거죠 그래도 선관위 관계자들은 채용 비리에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문제까지 대한민국이 안 다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문제까지 텄지 않으실 거고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조선중앙동화도 이 득표소 조작 문제가 손 안 들 겁니다 득표소 조작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좀 많이 하고 제야 전문가 일은 많이 하고 그다음 대부분 사람들이 입 다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렇게 확대되기 전에 그래도 선관위 사람들은 참 운 좋은 나라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숫자로 부정승거한 것이 천하에 다 드러났는데 다 봐주는 사회에 태어난 거니까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채용 비리권은 협조해 가지고 잘 이렇게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어 단어로 forever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계속 여러분들 숫자 조작해 가지고 본인들이 대통령도 만들고 국회의원도 만들고 시도지사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상설 인력을 지금 뭐 3천 명을 이러면 할 게 아니고 앞으로 선관위 직원만 한 1만 명 1만 5천 명 만들고 장관도 여러분들 장관 대우받는 인간이 10명만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한 50명 정도 늘려 가지고 만수무강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나라는 파탄이 날 거니까 자 여러분 이 선관위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분들이 협조가 적극적으로 필요하신데 필요하신데 이게 여러분들 도덕놈들 4권 4.15 총선을 다룬 내용이고 이게 이제 5월 30일에 선을 보인 도덕놈들 5권 그 다음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선을 보인 도덕놈들 1권부터 4권까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고 정상국가로 대한민국을 복귀시키는 데 힘을 더한다고 생각하시고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덕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